3년 전부터 내 운이 하락을 할 수 있는 시기에 내가 잡지 말아야 될 문서를 잡았어요 잡지 말아야 될 문서를 잡았고 사람으로 인해서 꼬임에 내가 혼란스러운 시기가 분명히 들어왔었어야 돼요 그 소리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에 손을 빨리 댕겨요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내가 압박감이라는 게 너무 숨막히게 들어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자면 무슨 요식업을 하시나요? 아니야 자동차 쪽으로 자동차 쪽으로 자동차 쪽으로 하는데 이게 이게 손을 댔을 때는 몰랐는데 6개월 6개월 7개월 그 무렵부터 내가 왜 압박감이 들어오기 시작했을까요? 무리하게 아무래도 무리하게 시작했다 보니까 근데 왜 2개가 들어오는 이유는 뭐예요? 2개? 네 뭐를 늘리셨나요? 시작을 해놓고 또 뭐를 또 늘리셨나요? 어 예 그때부터 어 나한테 2개가 들어와 사업장이 사업장이 2개가 들어오는 건지 건물이 2개가 들어오는 건지 어 그거를 시작을 해놓고 6개월 있다가 뭐를 또 늘린 거야? 아니면 뭘 또 서류를 또 더 확장을 시킨 거야? 아니면은 뭐 누구랑 동업을 한 거야? 아니면 뭐를 갖다가 이렇게 판을 걸려놓은 거예요? 3년 전에 시작해서 추가한 거는 작년에 다시 추가했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시작한 거는 좋을 수 있어요 추진력이 좋을 수도 있는데 혼자 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분명히 안 들어왔었어야 돼요 왜 이렇게 내가 표현이 좀 어렵네? 혼자 시작을 하셨나요? 네 혼자 시작을 했는데 난 옆에 누가 있는 걸로 들어오는 건 뭐야? 옆에 또 누가 있다라는 게 나한테 들어오는 이유는 또 뭐예요? 지금 누구랑 같이 하고 있는 거야 또? 아니 하지는 않아요? 근데 또 누군가가 한 명이 같이 들어오는 걸로 들어오고 근데 이게 결론은 뭐냐 하면 내가 투자 이게 시기는 조금 빠른 건 사실이지만 건들지 말아야 될 게 건드려놨다 그러면 결론은 이거야 그냥 하나 하던 거를 꾸준히 했으면 좀 덜 힘들었을 텐데 왜? 그 건드려놓고 6개월 뒤부터 운기가 슬슬 슬슬 빠지기 시작을 했는데 왜 또 갔다가 거기다 더 업어놨냐는 말이야 업어놨냐는 말이야 그러면 내가 지금 숨이 막혀 있는데 그걸 또 업어놨으니 또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내 마음속에 짜증밖에 안 나 있어요 내 마음속에 짜증밖에 안 나 있고 마무리를 지기는 해야 되는데 결론이 안 나요 지금 어떻게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딱 그런 시점에서 딱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이 틀리나요? 맞는 거 같아 이게 왜 그러냐면요 두 번째 거는 건들지 말았어야죠 두 번째 거는 건들지 말았었어야 되고 허우 벌판에 건물이 올라가 있는 건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게요 허우 벌판에 건물이 졌다는 거는 내 건물만 이렇게 올라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을 하자면 막 복잡해야 되는데 복잡해야 되는데 이렇게 복잡해야 되는데 내게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외지게끔 하나만 돼 있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사업장이야? 응 그렇죠 추가한 사업 종목이 응 그쵸 외지 그 일에 맞지 않는 장소에 있는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다고 내 말은 그러니까 자동차를 하시잖아요 지금 자동차 업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음 이렇게 막 건물들이 많아야 되잖아 근데 본인 내 사업장 밖에 안 보인다는 거야 그럼 좀 외진되어 있냐는 거야 어? 외진되어 있냐는 거야 그렇죠 여기에 들어가서 지금 본인이 숨 막혀 죽어버릴 것 같잖아 본인이 건들지 말아야 될 털을 잡아놓고 쌈맛에 들어갔네 쌈맛에 들어갔고 거기에 누구도 덤비지도 않는 거에 갖다가 덤볐고 누구 꼬임에 누구 꼬임에 꼬임에 호대겨서 말을 하자면 이 사람이 옆에서 부치겨서 이거를 잡아보자 해서 거기에 쌈맛에 줄 테니 이거를 네가 한번 늘려가 보라 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동터가 났다는데 인동법이 났다는데 본인 혼자 이게 다 추진력을 한 거야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됐던 뭐가 됐던 이거를 한번 잡아봐라 이거 여기서 잡으면 괜찮다라는 소리가 분명히 들렸다고 혼자 거기 가서 덩그러니 가서 이거를 내가 잡은 게 아니라고 잡았어? 와이프랑 둘이에요 와이프랑 둘이에요 그럼 와이프가 그걸 잡아보자고 한 거야? 네 그래서 열이 받아 있는 거야? 와이프가 아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와이프도 분명히 누구의 꼬임으로 여기를 잡아봤던 거예요 본인의 인동법 났어 인동법이 뭐냐 하면 차라리 내가 내가 이 사람 그러니까 친구 대 친구 친구가 친구를 소개를 해줬을 때 좋은 친구를 소개를 해줘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운때와 이 사람의 성향이 나랑 맞지 않는 사람끼리 만나서 본의 아니게 다른 거에 투자의 꼬임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운기가 뒤바뀐 격이에요 내가 운이 본인이 문서 운이 어떻게 보면 내년이에요 내년에 내가 문서를 잡아서 이동을 해서 내가 뭐를 더 투자를 하거나 늘리는 시기라고 근데 본인은 너무 성급하게 갔어 성급하게 가서 거기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바빠야 되는데 안 바빠 놀고 있어요 오리지널 터에 문제가 났다고 지금 그러잖아 그리고 다 뭐 뭐 다 수리를 했어 어 거기 들어가서 6개월 1년 뒤에 뭘 다 갖다 수리를 하고 뭘 들여온 거야 크게 뭐 한 건 없는데 사업 종목만 이제 추가해 가지고 바닥을 갈아 엎었다는데 바닥을 다 뜯어 엎었다는데 바닥을 뜯어 엎었다고 바닥을 뜯어 엎어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들어가서 있는 거래처도 지금 뺏기는 격이야 거래처도 지금 어떻게 보면 등을 쥐고 있는 격이야 전혀 문을 두둥기면 문을 두둥기면 문이 열려서 누가 반응을 줘야 되잖아 근데 반응을 주지를 않고 뭐는 무슨 칩 같은 거를 뭘 만들어요 칩 같은 걸 뭐 이렇게 저기에요 나는 왜 이렇게 무슨 전자제품 있잖아 그거하고 자꾸 전자제품이 비치는 이유는 뭐예요 자동차 용품 쪽이니까 자동차 용품 그러니까 칩 같은 거 칩은 아니어도 그러니까 그 무슨 그런 걸로 비치는데 그런 업체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빠지는 격이라고 왜 왜 그전에 있던 데서 그전에 있었던 데 괜찮았는데 왜 그걸로 이사 왔어 그전에는 나한테는 괜찮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전에는 친구 밑에 있다가 아 나오면서 차려서 나오면서 본인이 혼자 동 이제 일을 해보겠다고 한 거였어 근데 아직은 그 운때가 빨랐어요 운때가 빨랐고 그 사람하고 충돌이 있어서 나왔을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조금 성급한 맛이 있었어 성급한 맛이 있었고 그냥 그거 두 가지 일을 또 다른 업종을 그 자리를 잡은 게 너무 빨랐어요 빨라서 그게 지금 본인이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시점이 들어와 있어 근데 접어야 되는 게 맞아요. 왜 접어야 되는 게 맞냐면 지금 원 공장은 살려놔요 원 공장은 살려놓는데 두 번째 거 잡은 거는 이미 터에 말하자면 우리가 터에 들어갔을 때 그 터에 신도 있어야 되잖아요 신이 있어야 그 기운을 돌려주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 신이 어떻게 보면 뜬격이야 뜬격이기 때문에 내가 그 터에서 자꾸 나를 밀어내 밀어내다 보면 거기가 가기가 싫어져 그리고 자꾸 귀찮아져요 소홀해져요 그리고 업체가 자꾸 드물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못 버티고 나오는 격이야 옛말부터 그렇잖아 집 사놓고 3년 잘 버티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3년 잘 버티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본인은 잘못하다가 내가 3년을 못 버티는 격이야 그 털을 내가 잡지를 말았었어야 돼 그러니 지금 내 마누라가 원망스럽고 내 마누라를 죽여버리고 싶고 내 마누라하고 지금 말하고도 쉽지도 않을 거야 그러니 맨날 마누라 보면 내 한이 맺혀있을 거예요 근데 그 마누라도 그 운기가 그렇게 좋은 운기가 아니었을 때 누구의 말 한마디에 분명히 그 털을 싼 맛에 갔었을 거예요 그게 근데 거기는 어느 누구도 안 들어갔을 거예요 갔을 때 좀 섬칫섬칫하지 않아요? 처음에 갔을 때 섬칫섬칫하지 않았어요? 제대로 청소도 안 되긴 했었죠 섬칫섬칫했을 거야 왜냐면 이미 죽은 터였어 나한테 지금 어떻게 비춰주냐면 그냥 넘의 묘에 넘의 묘에 집이 지어져 있는 격 그렇게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진짜로 내 사주가 세거나 무당들처럼 이렇게 사주가 센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갔을 때도 처음에 어 이거 여기 좀 섬뜩섬뜩하다 그런 게 있었을 거야 그런 거를 조금 보고 가지 그랬어 우리한테 좀 점을 좀 보고 가지 그랬어 그러니까 본인은 자꾸 그러잖아 지금 3년 전부터 내가 잡지 말아야 될 문서를 잡으면서부터 내 온기가 상승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하락을 하고 있는 시기야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버티고 가느냐 못 버티고 갖고 있느냐 그러면서 그 분야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저거 봐 내 밑에 가더니 내 밑에서 나가더니 근데 못 버티고 나갔네 못 버텼네 딱 지금 나올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시기가 딱 그거예요 근데 결론은 그거야 하나는 접어야 된다 왜 왜 접어야 되냐면 움직이지가 않아요 터가 전혀 터가 움직이질 않아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빨리 잡아버렸어 잡아버렸기 때문에 이 지금 첫 번째 터에서도 내가 자리 자정을 시키기도 전에 다른 데를 이미 갔다가 건드려놨다는 거지 너무 빨랐어 너무 빨랐어요 왜 그렇게 잡아버린 거야 여기가 괜찮았으니까 원공장이 괜찮기도 했고 친척 형 쪽에서 얘기가 나와서 괜찮겠다 싶어서 거기서 추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 한마디에 사람 말 한마디에 그 꼬임에 내가 혹해서 갔다고 아까 분명히 내가 말을 했잖아 그랬는데 그냥 그거를 무시하고 내가 하나 갖고 있던 자리에서 늘려서 갔었어도 괜찮았을 텐데 그 지금 원 첫 번째 잡고 있었던 터도 만만치 않게 쎄거든요 그 터도 쎄는데 거기에서도 내가 자리 자정을 해서 내가 안정방으로 가게끔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길을 원만큼 돌려놓고 난 다음에 움직여도 됐었고 그리고 본인이 2, 3년 있다가 한 5년 있다가 다른 거를 해도 될까요 라고 점을 보러 다녔었어야지 너무 성급했어요 너무 성급했었어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올해 잘못하다가는 갑진현의 이 두 번째 잡은 거를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들이 오고 가고 하네요 할 것 같은데요 생각 중이군요 생각 중이죠 근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올해 갑진현의 내가 충이 들어와요 그 운하고 올해 운하고 내 띠하고 봤을 때 충이 들어와요 충이 들어왔을 때는 내가 문서로 가지고 속을 썩이는 수전이고 내가 금전으로다가 속을 썩이는 수전이고 내가 생각지도 않게 집안의 혼란으로 들어와서 내가 이별수가 들어오는 수전이야 그러면 세 가지가 지금 엮여 있어요 그러면 본인은 지금 내가 이별을 할 수는 없으니 두 가지는 정리를 해야 되는 수전이야 그랬을 때 두 가지를 다 그 털을 가지고 두 가지를 다 정리를 할 수는 없어 하나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작은 거를 정리를 하세요 그래야지만이 숨통을 트지 잘못하다가 내년에는 내가 진짜 마누라하고도 이별할 수 있는 수가 들어와 내후년 갑오년 지나서 갑진현 지나서 잘못하다가는 그래요 잘못해다가 그리고 빨리 그냥 정리하는 게 나아요 정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지금 이거 정림 정리를 문서 가지고만 속 안 썩이면 그렇게 크게 문제 될 일이 없어요 고민이 고민이 딴 게 또 있나요 내가 봤을 때 제일 큰 게 문서인데요 내가 봤을 때는 제일 큰 게 지금 초과류 할 게 문서야 문서가 이게 지금 허공에 뜨느냐 내가 안고 가느냐 내가 정리를 하느냐야 허공에 뜬다는 거는 뭔 말인지 알지 은행비 은행비 허공에 뜨는 거는 내가 그리고 품고 갈 수는 없어요 왜 내가 너무 저질러는 게 너무 많아 이게 내가 버겁다는 소리예요 그랬을 때 이게 순간순간에 열이 받으면 마누하고 맨날 대판 싸움에 죽이려는 살 살린 놈 못된 놈 이렇게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했지 내가 나 잘 잘되자고 하는 거냐고 맨날 싸워 어 그래서 요즘에 집에도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 집구석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아 안 그래요 말을 해 내 말이 틀리나요 근데 올해는 정리하는 해예요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잘못하다가 올해는 아무것도 벌리지 마세요 올해는 내가 충이 들어오는 해라고 했잖아 충이 들어오는 해이기 때문에 내가 뭐를 벌리면 내가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올해는 차라리 여기에서 접고 가고 있는 기존에 있는 그 터에서 내가 불려갈 생각만 하셔야 돼요 그래 놓고 이 년 있다가 만약에 이게 여기에서 괜찮고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이 년 있다가 이 년 있다가 다시 다른 거를 해도 괜찮아 근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고 너무 어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일을 너무 많이 벌려놨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맞아요 파란 말 꼬임에 사람 말 꼬임에 분명히 그러니까 인동법이 난 거예요 인동법도 낫고 동터도 낫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잘못하다가 수습이 안되면 내가 잘못하다가 죽고 싶다라는 소리까지 나올 수 있어 뭔 말인지 알죠 우울증 우울증 들어온 거 알죠 나 혼자 가슴 아리하고 있다고 지금 속아리를 하고 있다고 얻다가 말도 못하고 어 내 심정을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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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고 해서 말해놓고 니가 내 심정을 그거 아냐고 집에 들어가면 삐약삐약 소리나 하지 내 심정은 지금 완전히 안전히 지금 흙탕물 빠지고 있는 심정은 니가 아냐는 딱 그 짝이야 그러니 2년만 2년만 올해 그거 수습을 하시고 2년만 잘 고비를 넘기며 그때는 괜찮아요 그때는 내가 운기가 다시 돌아와 운기가 돌아오니까 그때는 괜찮아 그때부터 또 다시 내가 뭐를 하려고 폼 잡은다면 나는 그때 하셔도 된다고 해요 근데 아마 작년 재작년부터 올해까지는 운기를 봤을 때는 내가 제자리야 제자리인데 벌려놨어 제자리에다가 벌려놨으면 어떻게 하겠어 그 제자리에다가 눌리잖아 운이 그러니 내가 어떻게 어깨를 펴요 안 벌려놔도 내가 어깨를 지금 펴도 천천을 파네 완전히 어깨가 꺾여졌잖아 그러니 내가 지금 어떻게 하겠어 흙탕물에 지금 빠졌잖아 흙탕물에 빠졌으니까 건져내려면 언제 건져냈냐 오래 건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건져냐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해야지만이 내가 흙탕물에서 빠질 수 건져낸다고 그랬을 때 그 수습해놓고 2년 있다가 조그맣게 내가 봤을 때는 뭐 해도 괜찮다라는 소리가 들려 하죠